몸도 천천, 마음도 천천, 붕어빵 운동회! 자 그렇습니다. 운동도 하면서 승부의 세계도 배우는 붕어빵 운동회. 오늘의 도전 종목은 1대1 중단이기입니다.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. 양쪽에 딱 서로 서가지고요. 시작하면 뒤어가가지고 저 떡, 참살 떡. 저걸 입에 딱 먼저 무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옐로 카드 두 번 나오면 퇴장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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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성격 안 좋은 심판이니까 MC가 퇴장할 수도 있으니까 MC가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. 아 그런 건 없어. 자 하나. 엄마 하나. 엄마 하나. 1, 2, 2, 3. 1, 2, 3. 1, 2, 3. 첫 번째 경기는 누굽니까? 자 염원율대 이미드로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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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. 자. 그 앞에 서고요. 자 시원 차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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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의 각오는 어떻습니까? 다들 정훈이가 이긴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리 언니 아 우리 생각도 안 하는 거야? 우신자는 얘기하는 거야? 정훈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 정정된다하게 하자 나 오늘 고기 좀 먹었으니까 힘 좀 쓰자 내가 좀 우기게 하자 그래 양 선수 앉아주시고요 앉아줘 무릎 꿇고 자 자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자 이거 봐봐 자 준비 사실 이게 힘일 것 같지만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 자 됐습니까? 자 됐습니다 갑니다 도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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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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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이야! 멋있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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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베이컨을 구워줘서 그래. 진짜 고기를 먹였어요. 그렇지? 자, 이렇게 해서 민영훈의 성공! 자, 이번에는 절친한 친구지만 승부 앞에서 냉정한 두 어린이입니다. 김성훈 대 이마원! 예! 10만 원 보는 거야? 아! 그동안 네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내가 꼭 이기될까! 꼭! 그동안 졌어요? 네! 아! 오! 고! 고! 그렇지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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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됐다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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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익! 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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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습니다. 자! 갑니다! 아! 시! 뿌! 자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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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와! 그동안 네가 이겼으니까 울련들 거나 오! 어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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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가만 가만! 자 스톱! 와 내역전국이다 내역전국 아이구실리 아이구실리 자 일어서 자 차렷! 경례! 그래 승리!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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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와서 끌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떠밀었어요 아 경고까지 경고입니다 경고